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 먹까? 너 좀 부서가! 까칠해! 아 자꾸 너 시원하네 여기 근데 비싸! 일도 잘해요 제가 아니 일을 잘하면 왜 여기 연장이 있다! 나이가 있을래 연장 쓸 일 없지 같이 나올까? 아 진짜 그저! 내가 너 듬치 두 벼만 할까? 어 듬치도 두 배! 꼭 이거 하는 거 같아 양양식 이래서 식사짜리를 애초에 피하는 거랑 소화가 안 됐네 누구 얘기를 했잖아 무슨 공부했어? 싱싱싱싱 bridge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어! 다 먹습니다 응 어 일어났다가 안쪽지อน 아 밑에서만 하네 좋나요? 한 번씩 먹을만해? 지금 보신가요? 밑에 가봐, 지금 좀 밑에 보여줘 봐 안 나요? 조심해 조심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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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이 잠배하고 있었구나 우리 처음이가 응?